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려 드립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 안녕하세요. 오데리로 임시 발령받은 이지한 리포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데리 뉴스부터 볼까요? 네, 서울에 첫눈이 내렸던 지난 토요일에도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주말 촛불 집회가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과 전국 각지에서 19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 시민들의 행진이 허용됐었죠. 연행자와 중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만큼 평화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국내외 외신들도 유례없는 사상 최대의 평화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주차 측에 따르면 국민의 뜻이 전해질 때까지 촛불 집회는 12월에도 계속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1분 소등 퍼포먼스 영상 봤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좀 멋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지난주 토요일에 참여를 해봤는데 그냥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또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희망의 불을 밝힌다는 뜻으로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평화적인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줘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오대리 뉴스는 뭔가요? 네, 김한 아나운서는 정년을 채운다면 얼마나 남은 거죠? 저는 20년, 20년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왜 그래요? 갑자기 무섭게. 네, 얼마 전 한국은행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고령층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유효 은퇴 연령이 72.9세로 조사된 건데요. 참고로 유효 은퇴 연령이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말한다고 하죠. 다른 나라의 유효 은퇴 연령을 보면요. 미국은 65.9세, 영국은 64.1세로 우리나라가 6년에서 10년은 더 늦은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년층이 일을 더 오래 해야 한다는 거겠죠? 아, 진짜 이런 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노후 준비 철저히 하셔야겠죠? 네, 이거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조금 졸라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대리 뉴스도 전해주시죠. 네, 30대인 김한 아나운서도 주목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아, 또요?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남성은 30대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고요. 여성은 70대 비중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요. 30대 남성 중 44.7%가 비만이었는데요. 거의 2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건... 네, 반면 여성은 70대가 39.3%로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국민 전체의 비만율은 34.1%로 지난 2010년에 비해 2% 증가했는데요.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야,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30대 남성 중 44.7%가 비만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30대 남자들 반성해야죠. 어떻게, 김한 아나운서 아직 괜찮으신 거죠? 어쩌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요. 정글에 한 번 더 갔다 오시면 되죠, 뭐. 아니, 뭐 정글에 다이어트로 보내요. 자들 자꾸. 아이, 참 나. 어쨌든 여성은 70대가 39.3% 다들 조금씩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아무래도 365일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70대면 뭐 아직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기재리포트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원래 말로만 하고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박지영님께서 외모도 이쁘신 분이 목소리도 참 예쁘고 차분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승남님이 오델이 이쁘시네요. 크크는 뭐예요? 그러게요. 비우시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였습니다. 네, 저는 이지앤 리포터였습니다. 네, 오대리 이지앤 리포터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쭉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이슈